. 걸치면서 들어왔습니다. 요스바니 공격. 아니거든요. 서브웨이스를 기록합니다. 요스바니. V리그 역대 통선 서브 100개를 성공시키는군요. 리시브 안정적으로. 요스바니 강타. 플러크uellement 득점. 아예 손발에서 빠진 경우에는 지금 앞에 요스바니 선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심장이 좋고 블랙킥이 좋은 요스바니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방특이 띄웁니다. 매트 붙었어요 두 손으로. 요스바니의 재치. 한 선수 세팅. 오른쪽에서 요스바니 강타. 한 선수 띄우고 라이트 발거택. 요스바니의 늑점. 리시브 됐고 황택이 띄웁니다. 김정호 스파이크 프로킹. 잡아냅니다. 세 명이 뭐 완벽하게 따라오죠. 반대쪽 요스바니. 페인트 공격이 들어갑니다. 주익제 받고 왼쪽에서 블록킥. 자 한내의 브로트 요스바니 선수만 기다리고 있는데 걸렸죠. 김기승이 받고 오른쪽. 넘깁니다. 여하. 이게 포인트가 나네요. 대한항공. 요스바니 선수의 재치가 좋았습니다. 황승빈이 띄웁니다. 오른쪽에서 요스바니. 득점에 성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승리수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승리수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목표라서요. 그래서 오늘도 값진 것 같습니다. 자 요스바니 선수 오늘 경기를 풀세트로 뛰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2년 전이나 지난 시즌보다는 몸이 완전히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컨디션이 어떤지 정상적인 컨디션인가요? 아직까지 100% 상태는 아닌 건 맞습니다. 제가 팀에서는 라이트도 뛰어야 되고 레프트도 뛰어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 그거를 합을 맞추는 상황이고요. 그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훈련을 통해서 두 포지션을 뛸 수 있도록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레프트나 라이트에 뛰어야 되는 그런 선수인데. 보네는 레프트에서 뛰는 것이 좋은지 라이트에서 뛰는 것이 좋은지. 어떤 편식을 좋아해요? 저는 포스4에서 뛰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레프트에서는. 그리고 제가 받는 토스 자체가 라이트 토스보다는 레프트 토스가 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어서요. 서브리시브가 약한 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저녁에 많이 공개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 팀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팀은 매우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레프트, 리베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프트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결할 수 있는 레프트는. 할 수 있게 지금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팀 적응을 위해서 요스마니 선수를 누가 가장 많이 도와주나요? 팀에서 가장 많이 도와주나요? 모두가 많이 도와주네요. 첫날에 왔습니다. 모두가 많이 도와주네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특정한 인물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전체가 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팀 적응부터 훈련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자 오늘 다시 한 번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global